멜로가 체질 보셨어요 그분이 라노가 들려 진짜 소개팅 너무 긴장돼요 소개팅 그냥 이거 살짝 촉촉해 하하하하 되게 예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은이 형이라고 합니다 실물이 훨씬 잘생기신 것 같아요 얼굴도 훨씬 작으시고 눈도 엄청 크시고 피부도 진짜 좋으시고 네 기자님도 되게 실물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어..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제가 28살입니다 오빠시네요 제 나이는 안 궁금하세요? 맞춰보세요 되게 어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? 스물.. 일곱 어? 아셨죠? 몰랐어요 맞아요? 네 맞아요? 오.. 대박이다 어떻게 아셨지? 제가 이거 다 준비했어요 아..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.. 그전에 앞치마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.. 저를요? 네 뒤로 도세요 아 뒤에 소개팅 해주세요 네 여기 묶으세요 네 저 김밥 처음 써봐요 아 진짜요? 네 근데 왜 김밥을 밥을 밥을 이 정도 넣으라던데 음 근데 오늘 소개팅 하는 거예요? 네 근데 미션이에요 김밥이 엄청 싹 다른 것 같아요 아.. 치마도 세수 네 저 그 멜로가 체질 를 봤는데 김한동 여기 되게 자기 일에 뭔가 프로 의식이 있고 막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어떤 것 같아요? 어.. 실제로 그.. 감독님이 저 쫌파티 때 얘는 그냥 환동인 것 같아 아.. 진짜요? 저도 약간 롤모델 또 많고 아.. 롤모델 누구 있어요? 롤모델이 되게 많아요 송중기 선배 어.. 좀 닮은 것 같은데 아.. 닮은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하고 이제 이재현 선배랑 이승기 선배도 어.. 이승기씨.. 아세요? 아.. 그러면서 다시는 제가 힘들어서 못 드시는 그런 거 있으세요? 재료? 오이? 오이가 좀.. 오이를 그럼 빼고 넣어야겠다 오이 그러면 혹시 이상형이 있으세요? 좀 이렇게 주체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모적인 건 어때요? 외모적인 이상형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를 드리면 고를 수 있어요? 아.. 이상형 월드컵처럼 아 그럼요 네 2초 안에 대답 못하면 와사비 추가하기 긴 머리 짧은 머리 긴 머리 하얀 여자 까만 여자 하얀 여자 오 있으시네요 이상형이 와사비.. 키 큰 여자 작은 여자 키 큰 여자 어.. 소 작은데 아니 이 정도면 그.. 이게 사실 제가 와사비 때문에 빨리 대답했어요 이제 김밥도 거의 다 싼.. 어?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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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하셨구나 유진 님은 일단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설렙니다 아직 조금 어색하지 않나 재밌었어요 오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하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